아아... 아아... 오케이! 예! 아아... 엉금 엉금 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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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뽀지야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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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ed 하고 지 деле 다음은 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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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... oh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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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4 3 네 6 5 9 ד 내 유켓 랩인지 모르겠지마 밟아버기 포르킷 고 진출하는 đ 펜 없 보к 뭐게 이거? 제레를 왜 안주자? 오우 오우 자고마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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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ş 오우 오우 아유 쪽으로 가네? 내 쪽으로 가네? 지금 나만 못 보는 거야 지금 헤빈이 헤빈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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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은 이은 나갔어 지금 조금 위험한데 아 이은 한 거 안 될 것 같은데 자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멘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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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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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을 올리브 라이브 하는데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 이 판타는 왜 버틸이 돼 그나저나 딱 먹을 수도 있겠지?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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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호박 호박 도망가게 이렇게 말하는거에요? 여행 아곳보자 그냥 얘기가 스팸 도망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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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코파 쟁쟁하진 않구나 야 이거는 코파 쟁쟁하진 않구나 야 이거 같은 거 탈등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방금 거 제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5코인 내린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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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단기 돼 있는거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굳이 룬샷에 빨개 풀 때 뭐 추면 위험한가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거 근데 룬샷은 맨날 이겨 원래 문제는 그거지 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아니야 기회가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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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뇌에 막막힐다면 윗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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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여기서 막혀서 큰일이네 나 원래 같은 것은 그냥 안 하려고 했거든? 근데 이거 조금만 뭐 있으면 될 것 같아 와이오도 해프닝 하나 저거 추가 그럼 지금 데이징인가? 데이징만 제외하는 해프닝은 이어지지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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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여기 파이프가 또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상점을 놓여가지고 여기가 상점을 놓여야겠다 여기가 매직램프에 놓여 버려야겠다 여행보만 하자 여행보만 하자 여행보만 하자 무조건 양쪽으로 살아 여행보만 하자 여행보만 하자 여행보만 하자 야 얘네들 카욕 줄게 여행 여행 21코인 이걸 얻을 수 있는 포인는 다 못하는 것 같아 진짜 그니까 이제 출체대쇼가 있는 쇼가 없어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왠지 근데 솔직히 가장 위험한 게 내 생각에는 와이오가 먹는 게 아니라 안전할지도 몰라 왜냐면 요시 제발 요시 제발 그래 그러면 끝아 meeting 어? 이거 그 훈이 멋지게 하네? 와후! 스타러! 아잉! 잠깐만! 잠깐만! 땡! 오우 다왔다 오우 야야 오우 큰일내보내네 오우 큰일내보내네 오우 큰일내보내네 오우 근데 이번거는 조금 내가 좀 음 생각을 조금 해봐야할거 아 근데 만약에 얘가 콕밥 포인트로 가가지고 만약에 그걸로 갔었으면 좋을텐데 오우 요시가 100%먹을거네 아 요시가 100%먹네 아 요시가 100%먹네 참 와이오가 명령이 안되네 아 오우 아 아 적이지? 아 아 왜 이제 햇병은 불교재해 불교재해 그럼 여기 안 돼지 지금 요시는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 그래서 먹어서로 여기 가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좀 위험한 게 더 좋겠네 암만 그래도 1년 아니지 않나? 이건 리셋 사야겠습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이건 1년 아니지 않나? 지금 내가 좀 아니 이게 아니 거대버섯 쓰니까 그냥? 아니 거대버섯 쓰기도 애매한 게 그냥 나 상점 가서 뭐 좀 사려고 했거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니까 그건 짝짝이긴 한데 어? 보루라기 만약에 여기서? 1, 2, 3이 안 돼 만약 얘가 삶거리니까 2, 4이 안 돼 난 이제는 운당 아 얍 2, 3, 4이 안 돼 바로 저 10초ной 공개됨 2, 3이 안 돼 쟤 뭐야 무시무시한 버섯을 히트 깐 거 같은데? 쟤? 쟤 뭐야 무시무시한 버섯을 히트 깐 거 같은데? 어? 열심히 파이팅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.. 무효.. 만약에 여기서 지면 얘는 무조건 먹지를 못해요 무시무시한 버섯은 아 근데 지금이 딱 좋긴 한거죠? 어? 쟤 뭐야 쟤 나 아 근데 지금이 딱 좋긴 한거죠? 자고 맨날 버섯은 아이고 와 매직매페이지 버섯 응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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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버섯 안 써도 돼 버섯 패스 버섯 웨 earnings 웨끈can 버섯 버섯 웨끈낙 웨끈낙 버섯 버섯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근데 어 야 잠깐만 근데 왜 이제 저 쎄 줄 알았는데 어 나 쎄 줄 알았는데 어 나 쎄 쎄 줄 알았는데 안 쓰네 왜? 왜 안 쓰냐? 위험한데 쟤? 쟤 또... 해프닝 먹으면... 잠깐만... 위치가... 바뀐 거 아니야? 위치... 그렇지... 위치가 바뀌었지? 아니 잠깐만... 어?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닌데... 그럼 일단... 여기 하는 거지 일단... 어차피... 어차피 여기 내가... 대인지는 못해도 되잖아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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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세요?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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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.. 나한테는 뭐... 그런 거 택된 거야... 형 만약에... 불이한 기운이 있다... 그럼 바로 그거 쓰거든... 불이한 기운이 있다... 그냥... 아... 옆... 경비... 어어... leads... 오케이... 에이... 바로... 혹시... 으아... 같애... 물가... 물가... wi- 레이지인데.. 그 복권은.. 카카오톡 못 잡는 건가? 자아 카카오톡? 아... 좌우다는 게 여기에서 섞어있는? 어디로 가냐? 어디로 가냐? 솔직히 지금 딱히 뭔가 방법이 없어 진짜 해플링 더 있네? 아 예전에는 좋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니 왜 다들 바우저에 걸려? 아이씨 데이지 때문에 다같이 30코인 됐네 아이씨 데 와이오가 바우저 주사위 원래 램프를 좀 아껴 때냐고 지금 세는게 낫겠다 아이씨 데이지 아이씨 데이지 아이씨 데이지 아이씨 데이지 잠깐만 아 난 무조건 안하는거지 아니 되게 그쪽에 있네 왠지 내가 왠지 내가 왠지 내가 질거같아 기분이 좀 질거같아 이게 뭔가 딱 딱 근데 이게 뭔가 딱 예상이 내 생각에 질거같아 미니게임스나 미니게임스나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정도 미니게임스나는 내가 아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다른것 때문에 많이 질거 같기도 하고 해프니게임스나 그런것도 있잖아 미니게임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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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 ㄷㄷㄷㄷ 뭐지? 저거 왜 먹으면 저거 있어야지 지금은? 근데 나 이상 거저머저도 이대로 해야겠다 인자 지금은 내가 거주 거주 징수는 해야 하고 일단 절투까지는 가야 하자 어떻게 할까요? 오케 해프닝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지? 오케 해프닝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서 한 장 먹자 한 장 먹자 그냥 오케 아니 왜냐면 지금 반복음이 없어서 지금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 먹자 저기요? 왜 이렇게 못 하세요? 뭐 이겨야 해? 어? 아니 괜히 또 무한하네? 아니 왜 이렇게 못 하세요? 아니 왜 이렇게 못 하세요? 아니 왜 이렇게 못 하세요? 이제는 없고 내 생각에 1등 못 차면 바로 끝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등 못 차면 바로 끝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에 1등 못 차면 5등도 보고 다 끝날 것 같아 진짜? 깜쳐 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어 깜쳐줘 깜짝이야 침착해 이제 이 자고 아아아아악 난 나고 아아아악 아아아악 으아아악 자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흠 흠 으음 더워지 진짜 흐헤헤헤 흠 응? 아니 내가 소중한 5코인은 이해하겠는데 아휴 저거도 2등 해야도 하지 2등도 못하고 진짜 이게 뭐야 저거도 2등을 해야지 저거도 저거 좀 저거는 2등 좀 해야지 그 정도에 맞춰서 할지 야 근데 얘 쿡카 그거는 아직 안 돼요 어지간히 무덥긴 하나봐 마요? 어? 잠깐만 마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안 되잖아 마요 오 어 나 진짜 머리 조망만 못하는 거 아니야?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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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, 2, 3, 타는 6, 7, 8 엄청 좆다 이거 아니 내가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내 생각에 코파 10출 때문에 내가 걔 땜을 가야겠다 이거는 멀리 갈 수밖에 없고 있구나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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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 이상한 게 깡초에 있대요 악세이랑 핸드 기어의 속도 변한 기어 근데 나는 무서워서 그래도 동작이 보인다 근데 나는 이게 헤븐이 한 개 더 있어야고 버섯은 다 쓰지 못하겠구나 내가 버섯은 다 쓰지 못하겠구나 버섯은 종료가 가장 좋은 BMW는 버섯은 피곤하지 않겠다 vowels은 피곤하지 않아 버섯은 실패 버섯은 피곤해 버섯은 피곤해서 배가 종료가 계속 들지 않다 버섯은 피곤해 야 쟤도 거의 다 납작해졌어 근데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임 진짜 근데 그 바우저 슈트는 안있나보네 있는게 좋은거죠 너무 쉬운거죠 너무 쉬운거죠 너무 쉬운거죠 아 근데 나 저거 궁금하긴 했는데 방금 저거 그거 야 인찬이 나랑 바꿔주시겠어요 그래 어차피 그냥 나랑 바꿔줘 아 근데 저거 배틀맵이야? 아 근데 저거 배틀맵이야? 조지? 스톱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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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 부하는 감이 있어. 이건 아주 응원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와이오. 나의 승리가 확실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프닝스타는 모르겠다. 난 솔직히 진짜. 해프닝스타는 모르겠다. 다른 건 아니거든. 이거 확실해가지고. 자, 유씨야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 만나요. 나 안 먹었어. 나, 만약에 아까 배점에서 그룹 이어갔잖아. 100% 적사는 중갈리 응? 그래 와이드스타 하나 먹었는데 이겼네 얘가 그니까 야 그건 레드스타가 아예 없었구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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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시교 이렇게 누가 이제 등같이 채우는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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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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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alog 앇 아 진짜 마지막으로 OK 와... 됐다! 하... 어... 어... 야 이거 힘든데다... 왜요... 어... 와우... 마이유 돌 마이유 인형에 이거 마토시까 아니야? 그거? 마토시까인데? 되게... 되게 옷도 귀찮은데겠네 악떼이... 악떼이... 하... 안녕... 안녕... 안녕...